대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. 구체적으로 유성구 온천호텔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가 9명 추가되는 등 하루 사이 31명 확인돼 누적 감염자가 319명으로 늘었습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보령으로 MT를 다녀온 동구대학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되는 등 대전에서 97명이 나왔습니다. 충남에서는 천안 지역 병원에서 5명, 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3명이 감염돼 모두 19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세종에서는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.